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존경하는 목사님, 장노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국면 설멸이 560이 다시 입은 지 팔람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돼서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탄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부산 안락 로타리 옆에 안락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안락교회가 30년 전에 개최하기 위해서 안락동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락교보다 먼저 건축 자재를 파는 근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다 미나리 논이었기 때문에 안락교회 건축 자재를 실은 제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이용하면서 안락교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 목사님 장모님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저한테 전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좋게 안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좀 시끄럽습니다 조금 말이 많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탈환을 하면서 함은 꼬이면 화해를 잘 안 합니다 손봉 교단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 치고 박고 원수같이 싸워도 막걸리 한잔 갖다 나면 행아 미안하다 온유하고 막 화끈하게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함은 꼬이면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그래도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더더욱 제가 교회 가기 어려웠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아주 잘생긴 부잣집 신랑한테 시집을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듬질로 계속 딸을 낳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살아계시면 93세입니다 그 정도 나이에는 아마 요즘 여성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딸 다섯 여섯이 낳고 나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자리를 비켜주든지 작은 부인을 두든지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따라 사고 망설은 중에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전학과 완전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너는 불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교회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도 또 저를 교회 노라고도 전도하시는 교회가 우리 건축자자를 하나도 안 써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락교회 건축위원장 되는 김경덕 장모님을 찾아가서 장모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이 안 합니다 아무리 큰 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어도 이 우지 가게가 있으면 서로 좀 팔아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건축자재를 하나도 안 씁니까 그랬더니 김경덕 장모님 참 미안하다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이 건축자재를 파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우리에게 나오기만 하면 건축자재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오기만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누가 죽을 짓을 하겠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것이 건축자재는 팔아먹고 싶고 죽기는 싫고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래 부부는 동심일체라 우리 아내를 교회에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아내는 죽으면 또 제가 잠겨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교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정말 우리 아내는 건축자재를 팔아먹기 위해서 날용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김경덕 장모님이 그때부터 우리 건축자재를 써주시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빨간 백돌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리모델링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거의가 김경덕 장모님이 다 건축인 겁니다 제가 그분 따라다니면서 돈을 겁나게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고집이셉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받은 사람은 좋은 말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말할 때도 교회 안 갔거든요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 아시겠지만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거리 불량자들, 정가자들, 조직폐 다 부대를 잡아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삼천교육입니다 불행하기도 제가 그걸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같이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알락교에 정기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기 아빠 부대에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정기범 목사님이 부대로 저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장 가는데 평소에는 만날 때마다 교회에 노랗게 해서 참활로 귀찮았는데 그날 따라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기만 한다면 나가는 다음 날 새벽 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각서사라 각서 쓰고 그때부터 나오셔서 지금까지 36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딴 데는 박수 철학해야 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는 30년을 예수와 믿고 어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36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한쪽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둠의 세계도 살았고 또 빛의 세계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부부,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자녀 공부 잘하는 거 좋고 교육 많이 시키는 거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게 성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최고의 권력자리가 있고 돈 많은 재벌의 자녀가 얼마나 좋을까 큰 집에 큰 차 타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그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자가 어디가 가 있습니까? 제일 돈 많은 재벌의 자녀들이 어디가 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되도록 믿는 게 좋고 한 걸 일찍 믿어야 됩니다 저처럼 나이 30, 하루 개 살던 사람이 교육이 억수로 어렵습니다 교육이면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끊기 쉽지 않습니까? 김 집사님? 힘듭니다 술, 담배는 독한 마음 먹고 내가 끊는다 하지만 예수를 오래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천명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경덕 장노님의 신앙 멘토입니다 저를 걸어 천사장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한다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고 절대 고향 가거든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승배다 두 번째는 음식도 먹지 마라 우상을 승기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고 저를 안전하더만 제 머리에 손으로 온 지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던지 제가 불받고 제 고향 경남 진주시 대구민 설메리 560이 다시 2번째로 가면 우리 청가들이 한 120호가 삽니다 제사 지내면요 새벽부터 서열대로 쫙 서가지고 전심대까지 지냅니다 제사관 만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구리 앉아있으면 참 모양이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딱 섰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완전 제가 깍두기였습니다 그런데 딴 분들 인사하는데 절한다고 엎드리다 이들 보고 일어서다 쳐다보고 하는데 절 안하고 뽀뽀다 서가 있으니까 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알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고향은 30년 전에 예수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부산 갔던 내가 맹길날 제사장에 절을 안 하니까 다 절을 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체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또 우리 깍두기들이 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음식 안 먹고 전심대 대가지고 가게 가서 라면 사와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우리 애들 두하고 우리 안에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 어머님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조상 먹고 절 안 한 거면 해도 오만치 번 대수간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는 조상 먹고 절 안 하면 쌍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맹길래 음식 놔놓고 구석에 앉아 라면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절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 먹고 절을 안 하느냐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조상이 우상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잡힌 온 지 얼마 안 돼가 우산인지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긴경댕 작년까지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각종에 묻는 바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가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나들인데 저희 아버님이 절을 딱 보시더만 바로 네 같은 놈을 호로 새끼라고 한다고 합니다 조상 보고 절 안 하고 부모 보고 절 안 한다고 그래서 옛날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인연을 끊자고 호적을 파쁜다고 그랬습니다 동네 망친 지방 망친 지방 일찍 고향 오지 마라 그래가 인연이 거쳐가지고 그때부터 부산 가가지고 고향이 거리고도 못 가는 신세 언제나 거리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이었어요 맹길 때요 고향이 갈 수가 없는 게 못 오겠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부대에서 얻어 터지고 기압 받고 배 굴고 교회만 나오면 나오도록 해준다 하기에 나오려고 내가 교회에 나온 건데 정말 모르는 그분 때문에 한평생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노심조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서운하게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으로 이겨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참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비뻐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산 가면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에 있습니다 제가 부산 장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비록 평신도지만 부산 장로 신학생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남문도 못하는 총학생 회장을 두 분이 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시상에 우리 그 목사님이 저를 시비에서 기독교 부산방송에 취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부산방송이 있는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 통학교단에서는 우리 부산 백양무교회입니다 우리 백양무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손재주가 좋던지 돈을 잘 버려 만에 돈 잘 버려 남자 직장 좋아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 키꺼제 말 잘하대 잘생겼제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때 안 웃으시면 제가 참 뻘쭘합니다 그래 웃는 게 건강이 좋습니다 그러나 비웃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룡옥 하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해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조금 잘나가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밤에 배 안 놉니다 새벽기도 안 놉니다 가정이 멀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망조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낮에 직장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보통 11시 반 정도 됩니다 그래 오면 우리 토끼 같은 두 자녀와 우리 아내가 저를 기다리는데 3월 18일인데 집에 오니까 집에 뿌리 꺼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건사님처럼 얼굴이 예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 진짜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생긴 게 정말 거시기합니다 그냥 편안한 여자입니다 별난 남자는 편안한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정말 그랬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기다리며 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데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저 다니는 직장 월급까지도 압류가 돌아옵니다 남자가 다니는 회사 월급 압류에 돌아오면 못 다닙니다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정말 한 달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주의림에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위로도 왔지만 가정이 깨지고 나면요 이 비수도 말을 못 합니다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매주 주일이면 이 교회 주교에 떠다닙니다 교회를 가도 이리 앞줄에 앉지 못하고 기둥 뒷자리나 구석자리 이리 갔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부산 미문화원 건너편에 부산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박맹성 목사님이 음악 전문 목사님인데 예배 때 찬양으로 참 은혜스럽게 합니다 성령대가 되면 다 일어나 옆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요 내 가정이 있을 땐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의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내 모습이 작아진 줄 모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릅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리 됐는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찬양에 영광을 돌릴 때 저는 뒷자리 도끼다시 바닥에 구리에 앉아서 얼마나 내 인생을 슬퍼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매주일마다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교회 뒷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믿고도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한없이 내 삶이 슬퍼십니다 그날도 한없이 울고 있을 때 강대상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흰 가운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 다 나누고 오늘 밤에도 헤지면 이모만 감출 것 없는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나네게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 넘성으로 영어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만약 행복했습니까? 성공만 하셨습니까? 실패 본 적은 없습니까? 정말 실패하면 비참합니다 누구 하나요?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피가 바랍니다 피가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때 만앙의 왕 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영어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가 주님 검승에 얼마나 주님 품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내 힘든 거 내 외로운 거 내 억울한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누구한테도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낳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 가고 한 주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던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내 삶이 슬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인은 깨달지 못한 채 밤이면 맘마다 하나님 어떻게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아내를 도와요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럴 수는 없다고죠 밤이면 맘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세웠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여러분께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쪼끄만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친구 그 많은 형제 누구 하나 내 말에 기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요 부산 구소동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막 산이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산이 있습니다 제가 죽기 위해서 그 산을 올랐습니다 정말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망감이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하나님이 종이 되겠노라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를째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해서 그 바위에 섰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다고 싶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아침에 이슬과도 같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일어났던 내 가정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정말 꾸미면 깨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늦게라도 정말 말씀대로 바로 살겠다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회하는 우리 가정의 안을 통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믿을 한 날을 하나님이 삼청교육까지 보내서 예수 믿겠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라도 내 삶 위에 복의 복을 다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는 서로 한란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고칠 때마다 정까지 안 만들겠다고 정말 롬파라 밥파라 소파라 합의봐 주시오 영호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고 내 손을 잡고 우시던 우리 엄마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우르마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르마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고향에 못 오게 합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 누구보다 사랑했던 우리 아내가 내 인생을 짓밟고 떠났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어요 죽자 막상 죽으려고 바위 끝에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이 죽는다는 것이 자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어떤 난란과 위기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왜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내 환경은 알고 있으면 내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괘씸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라도 마지막 하면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뱉던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친 후에는 내가 증금처럼 나오리라 욕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는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한란과 빚밥과 위기를 통해 증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 말씀이 빚을 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증금처럼 만들어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빚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질이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결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한란과 위기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이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몇 년 전에 그 일을 통하여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비고 오면 이 몸 하나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아 우리 아내 박현정인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전국 박망곡곡을 찾아서라도 내가 너를 찾아내리라 내게 복수하리라 이를 갈며 밤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부산의 1350교회 집회하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집회하는 교회 뒷자리 탁 앉자 앞에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 강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하시나? 제가 고개 숙여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파도를 쳐서 파도가 모래를 치면 이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는 다 죽고만 돼요 그래 바닷가에 폐사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겨 두 겨 감싼답니다 그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의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흐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중에 제일 좋은 복음은 순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집조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장가다나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우리가 늘 휴일날로 와 주기드문을 내옵니다 주기드문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는 전제조건이 행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공료러분 당회를 하시다가 재직회를 하시다가 어떤 공동모임에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그 강사님이 저를 위해서 세우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저도 원수같은 나를 용서하겠노라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가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다 돌아가십니다 제가 부산 1350개 집회하는 괴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칼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칼 곳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맹분으로 나무개 뒷자리 밤을 쉬고 나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집회가 끝난 나무개, 텅 빈 나무개 뒤 구석에서 잠을 천합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을 넘어서는 차이였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재산 잃은 것도 억울하고 가족 잃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의 보자기를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없이 하는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며 장로님들을 마음을 압혀며 교우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내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면 내가 김지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김장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아파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정말 나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부할 수 있는 성숙된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그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생각할 게를리 없어서 주님 내 때문에 누가 힘듭니까 세상에 내만큼 벌인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제가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주님이요 존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주님이 해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갔다는 그 30년 주묵제라던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정말 같은 죄를 반복하며 지었고도 뻔뻔스럽게 하문도 내 잘못을 알지 못하고 내 지은 죄가 넘격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필림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는 놈이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가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럽는 지난 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림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는 놈이었다 얼마나 부끄던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밤에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며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 봤더니요 2년 동안 찾아 헤맸던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암이 들어갖고 바짝 말라고 배가 항상 복수만 잊혀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내하고 눈이 부딪혔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도를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내가 불쌍했는지 몰라요 내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 꺼져가는 특불 같은 우리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원하겠던 나의 지난 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해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같은 아내와 처가점을 무시한 지난 날 아내의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함이 이를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가족 내 아내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신혼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게 뜰뜬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해결하기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힘패 넣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한 팽창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하나님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꼭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아내의 아픔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이와 아내와 아이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 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눈물로 한 6개월쯤 기도했을 때 2년 6개월 만에 우리 아내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연약한 목소리를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부산보건병원에 있는데 아빠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제가 아내 전화를 받고 부산보건병원을 갔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환상처럼 정말 내가 복수만 차가지고요 정말 꺼져가는 텅불 같은 아내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아내를 보는 순간 그 바닥에 꿇이 앉아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보라고 죽을 사람은 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아내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드라 그때부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밤마다 아내를 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예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난 지 두 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부산보건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아내 병원비를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기는 일어서지 못하고 내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중료소에 왔는데 하루 종일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란데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 66년 동안 제일 슬픈 날이 그날입니다 정말 복수가 차가 배꼽까지 이리 빠진 우리 아내 내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버스 중료소에 왔는데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다 지은 후에 오전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혼자 여인숙을 갔는데 우리 아내는 약도 없습니다 치료도 없습니다 진통이 오면 그 인약한 손을 흔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내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이리 내 발로 기가하면 배꼽이 쭉 끌리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남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어 올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 손을 잡고 눈물로 위로를 합니다 같이 울립니다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지 지금 예수 믿고도 저는 예수만 믿으면 만사행동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잠깐 난해가 되지 못했어 늦게라도 아빠 마음 잡고 신하까지 갔는데 아빠 나를 용서해두라고 내가 미안하다 아니야 당신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를 용서해 내가 나쁜 놈이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너무해서 내가 당신이 나를 용서해줘 손을 잡고 잠이 듭니다 아내가 잠이 들면요 또 죽은 것 같아요 아내 코에 기를 댑니다 아내가 숨을 쉬는지라면 제가 여인숙 화장실을 갑니다 사람들이 식교를 가와 화장실 변기통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족 잃고 재산 잃고 찬이슬 맞으며 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나 후에 하나님께 눈물로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하나님 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찬옥한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내 죄가 많길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아내에 보낼 수 없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울면 우리 아내가 내 소리를 듣고 내 발로 기사 화장실까지 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나 편하게 보내도록 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아빠 해결하다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고 내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부산에 오시면요 김해 무주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을 올랐습니다 마지막 아내의 예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시골에 있는 3학년, 5학년 우리 두 자녀들 마지막 엄마 얼굴을 한번 더 보라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도 아무리 이유도 모른 채 시골에 2년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 민난 이후로 우리 행정안이 다 잘 삽니다마는 그들 보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완전 삶 거지입니다 애들 둘이가 그 행복하게 잘 사는 우리 가정 자기의 실수를 통하여 2년 6개월 만에 거지 같은 자녀를 봅니다 죽어하는 엄마로서 애들은 죽어하는 엄마를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기도원에서 새 식구가 엉기 붙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두라고 애들이 통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 애들 봐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애들 어떻게 합니까? 저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꼭 하나님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면 하나님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말 제가 1년만이라도 남편으로 탐을 하겠습니까?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제가 정말 보듬을 주고 싶습니다 1년만 주십시오 1년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1년 후에는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저주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1년 후에 제가 같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3월 1일인데도 기도원이 얼마나 춥든지 우리 아내가 하룻밤 자고 난 뒤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팠어요 다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기도응답도 없이 기도원을 다시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슬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우리 하늘이 얼마나 맙습니까? 그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옛날 어른들 말씀에서 하늘이 돌았습니다 정말 앞을 보면 우리 상거지 같은 3학년, 5학년, 2거리지 같은 우리 자녀 뒤로 돌아보면 내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주가는 우리 아내 내가 예수님이고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정말 제가 하늘을 보고 그랬습니다 세대도 너무 하신다고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 있으면 나오보라고 제가 손을 길렸습니다 정말 그럴 때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가 내려가니까 기도원이 무섭다고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던 청년이 우리 아내를 보더만은 내 발로 끼는 아내를 보고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저희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수를 마주도 안 돌아왔는데 어떤 기도하는 근사님 기도받고 입도로 왔다고 그 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 청년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청년이 바람결에 근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운다시 애들 데리고 또 여인숙을 왔습니다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솔직히 우리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정말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방에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아빠 그 청년이 말하던 그 근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됐나 그랬습니다 보건병원에서 1년 반 동안 고치지 못하는 그거를 어떻게 근사님이 기도하고 나았을 수 있겠느냐 안 됐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아 다시 말합니다 아빠 기도하면 박해 둬라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받는 게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근사님 집을 수소문에서 찾아갔거든요 그 근사님 집에 가서 근사님 집에 방에 우리 아내를 누우라고 하더라도 눕고 내가 옆에 꿀이 앉았습니다 우리 아내 배꼽이 이만큼 올라온 배꼽 위에 근사님이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 주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 정도 되면 다 성경을 1도 이상은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는 사람 있으면 해결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며 반석에 물을 나가시며 죽었던 나설을 사주셨던 하나님의 이직과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 시간에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라 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그 근사님이 우리 아내 배꼽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1년이 넘도록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가남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있기 전만 해도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잃을 수가 있느냐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갓불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믿음 없는 이 신학생을 하나님 용사하소서 여태 그리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새가 빠지 산다고 남의 그 불이한 재물을 모았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귀하게 선택받았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목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낭고 문현동 썩은 나리 철도부지 무화가 집 지금도 부산에 제일 월세집이 쌓은 데가 거기입니다 부산 시민회관 건너편입니다 사인치 보러고 갚았던 뻔한 집이었습니다 월 4만 5천 원짜리 집에 정말 전화도 가구도 하나 없는 거지 음악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추우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간증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이에 하나님은 칼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크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크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은 내 정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그 탐함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말씀을 통해 포기했던 나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은혜 받아 훗날 하나님께 이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어떤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었습니다 맡겨주었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증동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깨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출애국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국기 20장 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오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바람 온다고 춥다고 절대 교회를 오가고 이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호와의 성의를 종례한 날이라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않냐고 오락을 하지 않냐고 사사로는 말을 하지 않냐 하면 내가 예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이려고 내 조상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너에게 주시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바르게 짓게 되어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주구를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믿습니까?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레비 27장 30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레비 27장 30절 말씀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것이오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주고 안 주고 기분 나쁘다고 이 점 쓰듯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11절을 지켰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놈 너의 창고가 곱만이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망군의 여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예요 축복에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두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저는 10의 7조까지였습니다 왜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을 채워주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요 11조하고 주일승수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국민의 기문을 지킬 것처럼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단 노숙자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11조와 주일승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 부산 좋은 사람이 서울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얼마나 주시니 물질맹에 진짜 하나님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장노님들에 비하면 참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부산 손사람치고 제가 엄청 출세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일이 아니면 어떻게 부족한 내가 거룩한 강내에서 거룩한 여러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넘치 못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내 인생이 정말 내가 노숙자 망가진 인생에 더 이상 제가 내려갈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졌으면 제가 결단 못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치유도 회복도 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는 게 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보니까 믿음에 반드시 행위가 결단이 삶이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의 말을 청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이 말했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도지와 짐승 새끼와 강주리와 뜻만 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여러분 뭡니까? 축복받는 비결이 여호의 말을 지켜 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있으면 지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축복은 행함에 있구나 믿음에 행함이 있구나 성교에서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지에 똑똑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 청중이 듣고 순종 듣고 순종하면 내게 복이 이말이니 내게 성읍에서도 덜해서도 안가 받기란 말입니다 잔위도 잘 되고 푸동산도 잘 되고 짐승새끼도 잘 되고 강주리도 잘 되고 곡관이 떡반죽이 곡관이 다 차고 넘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하니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의 전제 조건이 뭐냐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저는 나이 서른에 2년 6개월 단 노숙자 팍 상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내가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도 환자입니다 그릇 같은 두 자녀 있습니다 4만 5천 자리 사거제 집어오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아야 합니다 복받아야 합니다 기복 사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 전도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성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가진 게 없으면 뭘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아주 순범교단이 잘합니다 정말 전도 잘하고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복받고 싶습니다 복받고 싶습니다 복이라는 구절을 언뜻 아이를 다쳤습니다 저는 복을 사모해서 다쳤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10편 자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자의 후손은 복을 받으리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복이니까요 10편 1편에 나옵니다 10편 1편은 주수가 없어도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 악인들의 계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계를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오직 여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다고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자손이 형통하리라 복받는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오직 여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대생임진을 한다는 겁니다 대생임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딱 대답이 나오는 것이 신빙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할 때 순종할 때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할 때 복을 줄이라 그런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 악인들이 계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이 계를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마디로 뭐냐 복받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아무 자리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믿음 이 정도면 어디 가도 어때? 술집에 가면 어때? 노래방 가면 어때? 아니라고 한께네 복받는 사람은요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의인들이 회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읽어보니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당과 하와가 하나님의 묵지마는 선악관을 따먹었습니다 묵고 난 뒤는 하나님한테 꾸중들일까 봐 숨어 있었어요 적어도 잘못을 알고 그럴 때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 찾아옵니다 아담아 부릅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어느 자리에 있느냐? 악인들의 계를 따르고 있느냐? 죄인들의 계를 있느냐? 오만한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딱 이 말씀을 깨달고요 한경직 목사님 전 시간에 가보니까 딱 입구에 그랬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랬습니다 처음에 일어나 목사합니다 영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스스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깨달게 했고 하나님은 11주와 주일 성수를 통해 폐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요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랐을 때 하나님은 정말 흥끄러진 우리 가정을 5년 만에 그 거래지 같은 집에서 32병짜리 아파트를 사가갔습니다 빌딩 사신 분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신명기지 8장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 오른교에 가가지고 제가 축복받은 이야기를 했더니 오른교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축복받아야 했는데 별로 믿어주지를 안 하는 거야 나이 서른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한 사람이 받으면 얼마나 받겠는지 그래 내가 하도 믿음의 눈이 안 보길래 내가 부산서 땅이 제일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돈 빌리도록 얼마나 전화가 오든지 우리 아내가 어디가 나빠 절대 땅만 다 소련하지 마라 진짜요 하나님이요 저는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세울로 와서 7년 동안 토요일마다 토요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원수 맹중수행관에 6시 반만 딱 되면 제가 갑니다 제가 금요일도 제가 집회하러 다니거든요 집회하면 어떨지 12시 1시 될 때도 있습니다 참 토요일날 하루 쉬는 날인데 그래도 하루 늦잠이라도 자 보고 싶어서 절대 한 거랍니다 토요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맹중수행관에 가면은 사람들이 왜 가까운 데까지 그 먼 데 가느냐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 개인 굴이 딱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혼자 노래도 부르고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가면요 8시 반에 도착합니다 6시 반에 났습니다 가면 딱 제가 문 잠그고 3시간 반 12시 딱 때에 나옵니다 딱 하나님을 1대1로 딱 앉아가고 얼마나 좋은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 원인을 생각하면 제가 목이 매입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허물 많은 사람이 정말 저는 어디 가도 전도를요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왕입니다 왜냐? 지각합니다 저는 내 인생을 저는 지난 날의 인생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럽니다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어가 팔자를 고친 사람이 접니다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다 아시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팔자 고쳐보십시오 제가 전도를 진짜 잘합니다 내 인생에 걸리면 남자가 여자하고 교회 안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이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나이로 몇 살 안 됩니다만 우리 교회 장로 된 이제 19년 내년이면 20년입니다 제가 이 교회 전도사로 8년 했습니다 백양국에 전도사로 8년 해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한 3천명이나 옛날에는 200명도 안 됐거든요 그때 제가 교육파트를 맡다가 한 천명 정도 만들었어요 부산에서 낡아났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신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가만히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참 목사 안수 두면 보통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참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목회자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은 목사님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몇 천명을 상대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도 그럽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 목사님이 쓸 경우 많이 안 많이 사면 내가 그럽니다 야 이 새끼야 왜냐하면 그 애들이 다 내가 학교 낼 때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안수 집사도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래 목사님이 알면 너한테 다 맞추면 몇 천명을 어떻게 다 맞추냐 너가 목사님 한 사람한테 맞추는 게 낫지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다 못 맞추냐 그리고 설교가 찍어 있는 만일 야 그러면 이 교회 돌아오는 게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 너가 맞추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겠나 내가 아무 소리 말로 갈면 은혜 받을 마 내가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사 한 수를 앞두고 내가 참 과연 되겠는가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소라서는 부족해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부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행편없이 살아놓고 교인들은 행편있게 살아놓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부산에서 한 40년 살아서 저 삶을 잘 압니다 부산에 큰 사건 날 때마다 내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서 목사님 잘 돕는 평신도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리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8년 동안 감사합니다 교육 잘 받았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탁 잡는 거예요 목가도로 내 목해 당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장로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 술 앞둔 전도사가 서리집사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별로 반응이 없네 너무 이랬고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그래도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갑질의 영감을 대해주사 말씀에 은혜 받게 해두라고 목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로 문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저는 신학교 놓았지만은요 내 인생 내 신앙 철학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저와 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 통학교 단 올해 총회장 되신 분이 저 단임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우리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았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보고 있으라 하길래 참 좀 쪽팔리지만은 자존심 더 상하고 쪽팔리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로 가가지고 안수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참 장로를 잘 안 뽑아줘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런지 몰라 지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잘 안 뽑아줘요 우리 교회도 잘 안 뽑아줘요 그래서 장로 투표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저녁에 우리도 밤에 배웠는데 오니까 정거관리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나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정말 이런 교회가 없다고 한 개네 박수 철학해야 개우 못 이겨갖고 일 사는 거지 이거는 딱딱 맞춰서 일을 한다는 게요 아 정말 또 오고 싶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1등으로 장로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감정 지체를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10달러 단도 탕감 받은 자고 100달러 단도 탕감 받은 자고 감동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저는 회복할 수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폐기한 후에 장로를 씌워주시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내 감정을 수수리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그리지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정말 나이에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다밟고요 무엇으로 보다밟고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얼마나 화장실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어요 지금도 저는 기도원에 가면 30분을 울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맡겨주십니까 전국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부족한지가 이 강단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생명불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제가 집회를 얼마나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하나님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울고 있는데 마가범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한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마가범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온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마리아야 내가 너를 말하니라 얼마나 무지십니까 정말요 마리아는요 향유옥합 한 병을 가지고요 몇 천 년을 울아먹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예수님 기억돼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것들으로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기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찌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의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겠습니까 우리가요 남 원망할 게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내가 내 사는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내가 널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날 위하여 무엇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마리아처럼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저도 몇 년 동안 울아먹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운동을 낸 사람입니다 제가 도전을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기억할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 마리아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라 이런 구절은요 엘리아도 없고 엘리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해필 왜 마리아에게만 했을까 그렇다고 이 여 노는 마리아가 정말 그분들보다 더 신령이 신선한 사람이 몰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 노는 마리아는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일곱 지신던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왜 허물 많은 마리아를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까요 맞다고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마리아를 내세운 것은 우리가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도전하는데 이런 사람도 기억하는데 왜 여러분을 기억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 시절한 자리에 허물 많은 나를 장난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라고 도전하라고 저리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이리 들었었는데 여러분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도전하라고 부족한 절을 앞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아내를 고쳐주신 하나님 사그러지는 우리 집을 회복죽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하게 증권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는 마리아가 이 허물 많은 여자를 왜 세웠을까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기억할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 아 주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향유옥과 반병에 뿅 까뿐 거예요 이게 아 그러시구나 저도 주님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통과하고 감격하고 울던 장소가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화장실을 성기를 삼아서 이 생명 불러가는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제가 집회가고 나면 반드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청소를 새가 빠지했어요 우리 교회는 본당하고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만 별도로 에어폰이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여름내면 얼마나 덥고 개울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름내면 청소하면 옷 다 졌습니다 5년 동안 새가 빠지 화장실 청소한 여름날 새가 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알지? 경상도 사투리인데 해가 빠지도록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해 주이소이? 그래가지고 새가 빠지 5년 동안 화장실 청소한 여름날 또 화장실 청소하러 갔는데 아이고 장애자가 고장난 변기에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려고 화장실을 딱 쥐어서 딱 쥐는 순간 우악 올라오는 거예요 청소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알 겁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노 아닙니까? 장노가 장노다운 일에 장노가 화장실 똥존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잘나가는 장노님 돈이 많이 피운 장노님은 주일성소 재단 안 해도 돈 100만 원만 부르기고 도와라고 내놔면 주부도 올려주고 최고 장노를 알아줍니다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장노님이 알아줍니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날 따라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편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너를 보고 하락하더나?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정말요 내가 하나님의 하락한 게 아니라 내가 5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직군을 받으면서 하나님 미륵 하나만 이거라도 하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가 고작 5년 해놓고 그거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장노님이 안 알아준다고 내가 주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똥 세 분의 앞에 꿀이 앉아서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장노가 아닙니다 저는 장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노입니다 나는 싹군 장노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도 듣고도 깨달지 못한 내가 그런데 하참 울고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몰랐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무슨 일 사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제일 귀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 이 귀한 일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이제 불평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화장실 청도 시작했어요 옛날에는요 추적고 더럽다고 옷 벨이 나고 작업복 입고 몇 장갑 끼고 꼬무장갑 끼고 더럽다고 어디 묻어가지고 손마갖고 이랬는데 아이 귀한 일이라 생각 들고 화장실 청도할 때 정장 입고 갑니다 화장실 문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하러 왔습니다 완전 부엉해를 합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탄하게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지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30년의 하늘을 누르러 예수 믿고 나만 건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소리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됐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됐고 그날의 눈물이 그때 이해할 수 없던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볼 때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처럼 보입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하면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검은소를 못 지나다녔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험하던지 여러분 눈도 이래 제가 올라갔습니다 눈 놀라는데 빡빡이 머리까지 해가지고 다니면요 검은소 가면 딴 사람은 신분증 보자 하지만 저는 딱 보면 보는 순간 차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바로 참 빛스럽게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어디 집회가면 청년 집회가면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요 아침에 자기 쌩을 보고 자기 거울 보고 자기가 놀라는 사람 절대 없는 돈 돈 와리깡에서 얼굴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잘 믿으시오 하나님은 잘 믿으시면 하나님의 행상대로 샥 바꿔줍니다 지금 저 어디 가도요 저를 검은하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요 정말 그럽니다 예수 믿고 나만큼 잘나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애니만은 감사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베개에 머리를 다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면 저녁에 눈 뜨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상식이지만 내 나이 되어봐라 상식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이 쇠발리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착한 안에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맙고 믿음의 자녀 주심도 감사를 드리고 좋은 목사님 단임 목사님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도를 줘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고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코를 골면 짐실런 땀부자 마구라 터진 소리 알지요 얼마나 큰지 지가 놀래가 일 난다가 지가 계다가 막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아내를 핀잔한 줍니다 예 저는 30년을 기억합니다 죽어가는 아내 숨 쉴 수 없는 아내 그럴 때마다 아내 코에 기를 댔던 저였습니다 지금은요 기 안 돼도 됩니다 지가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가 그럽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홍여러분 가정에 코고는 가족이 있다고 핀잔 주지 마시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그날에 지난 날의 아픔과 한란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난 날의 눈물도 한란도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이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홍여러분 중에도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가족 때문에 한란과 아픔을 경든 문이 있습니까? 힘을 내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는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증거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날 위하여 무엇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부끄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의 숨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삽시다 기왕만에 아려 천하네요 선택받았으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가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흐러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